뭐야, 어디로 있냐? 어, 피티를 보냈는데 아직 들어오는 거 아니야? 어디를 들어가지? 그래, 호박섬 가자! 응? 호박섬으로 가면 어떨겠냐? 좋아, 호박섬으로 가자고 호박섬섬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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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딘데 내가 아, 나 이런 거 샀구나 샀지 않았는지 나 모르겠는데 어, 뭐지? 갑자기 총알? 왜 그러지? 왜, 빠져봐 와, 빠졌다! 됐지 잠깐, 이거 진짜 풍물 아니야? 와, 이거 엄청한데요, 여러분들? 정말 엄청해 오, 어머, 이제 어떻게 팍스로? 오케이 오늘은 운이 좀 좋은 날이구만 어? 이렇게 안 보았다는데 그런 거에요, 고맙이야 아, 대, 어딨냐? 이 팍스 같은 거? 어? 사람이 큰 것 없이 살아있네 아, 그니까, 호박섬아 안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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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아니네 어? 이 자식아 오케이, 우리 팀 엄청 대재라고 있네? 안 보았다 안 보았다 안 보았다 안 보았다 이거 내가 마지막으로 끝장네 응? 좋아 오케이, 가는 친구 다시 전투하기 좋지? 좋아 또 어딨어 이 가슴이 이번에는 내가 이길 수 있어 어디야? 어디야? 어? 아 뭐야 덕진에 불쌌어 근데 어딨어? 어딨어? 어이 누가 가만히 있겠지? 호박성이라 근데 나 호박성이야 별로 안행적이고 냈고 이겼다 아아 선배님은 그냥 가사하는게 아 안되네 아 이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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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아 이럴 때 이럴 때 그 때 이럴 때 이렇게 너무 이럴 때 아들아 엉? 붕어기로 한 번 제대로 맞아봐요 나의 새로운 총으로 맞아봐요 가족 앞으로 맞아봐요 정신하고 너무 엄청 엄청 어둡 아 누가 써야 될 수 있어 우와 이게 뭐지 이거 아 너랑 어떻게 그러지? 카푸가 거기서 이라? 어째 좋아 어디있어? 어디있어 어? 아 이 자식 가족 카푸 한 대 더 먹고 싶은 사람 어 저기있구나 내 이 머그잇감도 어 어디갔어 이제 어디있어 가운 심지어 잘 갈아 이제 잘 갈아 이제 어 깜짝이야 응? 솜을 지켜버렸지 1 2 2 으악 역시 애기사님은 이제 겟투킹을 하자면 나보다는 아니야 이거 할로위너가 되게 막힐다 픽셀콘이 좀 막힐단 말이야 픽셀콘이 좀 막힐단 말이야 근데 픽셀콘은 막히면 조금 더 움직임이 좋네 근데 픽셀콘은 막히면 조금 더 움직임이 좋네 어 어 역시 역시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어? 오 오 아이언맨 주제잉 아 이거 픽셀콘을 좀 하고싶은냐 이렇게 한 번은 아주 끝장을 내버렸고 아 뜨거 좋아 총알 이거 파크로 해서 앗쨰 이렇게 이게 바로 파크로 승리하지 이게 바로 파크로 승리하지 뭐 나 뭐 기미님 파크로 내가 기미님 파크로 나 기미님 파크로 어딨어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로봇강우즈 어 로봇강우즈 어 무서워 아 또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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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에잇 으 에잇 으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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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 에잇 에잇 으 에잇 일단은 나가서 으 으 음 무슨 맵을 할까? 이번엔? 어디로 갈까? 청소사고 가자! 마이의 아주 총이요? 총으로 아주 큰다고 생각하게 나라대로 어디로 가냐? 청경정어 넣어? 근데 여기 청경에 있는거 맞아? 하이! 여기 진짜 청경정어 맞아? 그냥 저하네? 뭘까? 유인으로는 일단 청경으로 맞네 총알이랑 갑옷 엑셀 베이든 총알이랑 갑옷 엑셀 베이든 어딨어? 엑셀 베이든 예,post이 올라와가지고 한 방안에 또 먹고 올라와가지고 한 방안에 또 먹고 아뇨 연기 야,어딨냐? 아,어딨냐? 아,폴마 어,어딨냐? 나와라 응? 와 근데 총알이 엄청 많아졌어 뭐야 여기나 어허 디지나 좋아 더블킬 좋아 좋아 근데 누가 하필은 왜 그렇게 총알이 뭐 저거 뭐야 근데 일하자 이거 뭐야 근데 주영이가 강화된건가 어차은 잠깐만 어 진짜 어쩌면 주영이가 강화된건가 아 주영이가 강화된건가 아 주영이가 강화된건가 내가 치워구나 아 아 이러면 내가 생겼을 때 기억나? 하긴 얼마 전에 하긴 몇 주 정도 생긴가 기억해보니까 믿겠나? 음 이렇게 스키 어? 응? 어딨어? 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으앗! 아이씨 좋아? 응? 일단 어딨는지 몰라 일단 어딨는지 저도 모르겠다던네 어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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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니 응? 자 그러면은 인간다 안돼